여러분, Welcome back.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 23번째 시간, 출발. 영어 실력을 3단계로 올리는 방법. 도전 먼저 하시고, 정확한 본인의 위치 파악.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쭉 중요한 것 중심으로 확인하시고 복습하세요. 그래서 챙겨가실 분들은 다 챙겨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로 끝내시면 됩니다.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 원서 20쪽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고요. 이렇게 가져다니시면서 보시면 글자가 좀 작아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잘 보실 거예요. 먼저 출발해 보실까요? 장면 떠오르세요? Tell me something close to your heart. Marie began. My heart?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Couple study the old man. 하고 뒤에 부분도 있습니다. Couple study the old man. All right. He said cautiously and he spoke about his children. They were close to his heart, weren't they? 자, 그러면 이 부분, 여러분이 예상한 것과 맞아떨어지는지, 나는 과연 어느 부분에서 멈칫했는지를 자꾸 확인하고 적어놓고 하셔야 돼요. 인사이드는 아니죠. 그러니까 I need to check you out. 하면서 서로서로 어, 좀 살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go easy on each other. 하는 그런 go easy on. 그게 지난번의 표현이었죠. 그 study, 서재를 다른 말로 그냥 이렇게 office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재 안에서 Marie는 motion이 우리가 알고 있는 motion, 움직임이죠. 근데 이 단어가, 단어의 용법을 몰랐다고 쳐도 무슨 몸짓을 했는데 커플이 있고 그 다음에 앉으라는 동작이 있다면 누가 앉으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Ted, 커플 보고 앉으라고 몸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손이나 머리 같은 경우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정해져 있고 뭐 굉장히 빈도가 높지 않지만 이게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잡아서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motion, 사람, to 동작이에요. 뭐라고요? motion, 사람, 그 다음에 뒤, to 동작. 아, 어떤 동작을 그 사람이 하라고 그렇게 몸짓으로 하다라는 뜻인데 이때 참고로 특이하게도 뒤에 for가 나와도 되고 to가 나와도 되고 for가 없어도 돼요. 이런 경우가 참 드물죠. 근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more motioned couple to sit down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more motioned four couple 아니면 more motioned two couple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고 손짓하다 아니면 얼굴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하다라는 뜻. 그는 more motioned cross his hands. 손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교차를 시킨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in his lap. 그의 무릎에 3차원의 느낌이 들도록 되기 때문에 in his lap 이라고 쓴 거고요. 그 부분에 이렇게 놨겠죠.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and smiled. 웃음을 졌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쌍땅표 있으니까 머리가 한 마리겠죠. 양쪽에 다 있네요. 그러면 두 명이니까 왔다 갔다 주고받은 거예요. tell me something. 뭔가 말해줘요. something close. 이거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thing이나 body, on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something, someone, somebody 이러면 바로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close 아니고 가까운 이란 뜻의 close. 무엇인가 가까운 거 to your heart 당신 마음에 아주 가장 심금을 울리는 당신 마음에 두고 있는 뭐 이 정도의 뜻이 좋을 것 같아요. tell me something close to your heart. Murray began Murray가 시작을 했고요. 그랬더니 my heart 하고 거꾸로 물어보니까 이건 테드 커플이 한 얘기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couple 테드 커플이 그 당시에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앵커예요. studied the old man 자 나이 드신 이분을 공부했다는 얘기는 살펴보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all right 좋아요 하면서 he said cautiously cautious가 조심스러운 이란 단어로 중급 정도의 단어고요. 그 다음에 all right 붙어서 조심스럽게 말했고요. and he spoke 그가 말했어요. about 무엇에 대해서 그의 그렇죠? 바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were close to his heart. 테드 커플의 마음과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weren't they?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복습 도전해 보세요. 준비되셨으면 합니다. inside the office Murray motioned for couple to sit down. he crossed his hands in his lap and smiled. tell me something close to your heart. Murray began my heart my heart ted 그렇죠? couple study the old man all right he said cautiously and he spoke about his children they were close to his heart weren't they?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close 라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시겠죠? 좋아요. part two 가볼게요. good 하면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리 가장 유명한 앵커이지만 죽어가는 본인을 인터뷰하는 사람 에 대해서 이게 제가 왜 웃냐 하면 보통은 죽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그 Murray 교수는 어찌 보면 그 안에 자기가 존엄함과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존엄함 그 다음에 어떤 유머 올바른 자세 뭐 이런 위험 이런 것들을 갖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나올 테니까 하면서 이제 그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교수님이 Murray said now 이제 말이에요. tell me 나한테 말해봐요. tell me something 뭔가를 about your faith 당신의 믿음에 대한 걸 좀 말해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couple was uncomfortable 이게 comfortable 하는 것이요. comfortable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comfortable 하는 단어가 앞에 언이 붙으면 어떤 뜻이 돼요?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uncomfortable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은 아니 커플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I usually 나는 보통 don't talk about 말에 뭐뭐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아요. such things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믿음에 관한 것들이나 마음에 가까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such는 그러한 이란 뜻이에요. 누구랑 with people 사람들이랑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I have only known 내가 단지 알았던 그런데 얼마 동안 그렇죠 a few minutes 몇 분 동안 알았던 이제 몇 분 동안 본 사람하고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원래 더 정확하게 쓰려면 여기에 for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간을 보여주는 only known for a few minutes 그런데 구어체니까 이거를 그냥 생략해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식 문법에서는 이게 for가 있어야 됩니다. with people I only known for a few minutes 확 들어오시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such things 하면서 필요한 것만 다 챙겨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머리 교수의 유머가 여기에 나옵니다. Ted I'm dying 나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 said Peering Peer 가 이렇게 뚫어지게 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렇죠? Peering over his glasses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어를 몰랐다고 치자고요. 커마 다음에 ing 나오는 구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뭐 하면서 잖아요. 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면서 그의 안경 너머로 Peer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I don't have a lot of time. I don't 나는 I don't have 갖고 있지 않아요. A lot of는 제가 빈도가 높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뒤에 복수 형태 셀 수 있는 게 오건 아니면 셀 수 없는 게 오건 그러니까 수량 명사가 오건 불가산 명사가 오건 가산 명사가 오건 상관없이 무조건 a lot of를 쓰면 많단 뜻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잖아. 나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테디 카풀이 left 웃은 거죠. All right. Faith 자 그러면서 믿음이라 he quoted q-u-o-t-e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quote가 인용하다는 뜻이죠. 인용하다. 예.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여러분 이거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screen screen quota 제가 아니고 screen quota 예. 우리가 옛날에 screen 할당제라고 해서 이게 quota예요. 할당하는 거. 인용해서 가져온 거니까. 할당.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screen을 4분의 1로 나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쪽에서 영화를 틀면 외국 영화의 상영 비율이 한국 영화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할당된 부분에 있어야 된다. 뭐 40% 30% 자. 그래서 he quote 할 때 이 quote 같은 어근이고요. quote 는 인용하단 뜻이에요. 그래서 he quoted a passage 어떤 한 단락을 from Marcus Aurelius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로마제구의 유명한 황제이기도 했었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런 자서전에서 혹은 명상록 같은 데서 한 구조를 그렇게 인용했어요. 근데 어떤 거예요? something he felt 그 무엇인가 그가 느끼기에 strongly 강력하게 그 구절에 대해서 강력하게 느꼈던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용을 했고요. 머리가 nodded 고개를 끄덕인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nod 하면 바로 긍정의 뜻으로 이렇게 끄덕이는 거고 머리 shook his head shook his head 가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음 그건 아니야 이런 뜻이면 반대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잡아드릴게요. shook one's head nut one's head 그냥 nut nut it 만 써주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반대뜻이더라. 그럼 여기서 잡아갈 거 그쵸 comma ing peer over 하는 거 그죠? 네 peer over a lot of time 그 다음에 quote nod 됐습니다. 복습할 때 딱 들어오는지 가보세요. 굳이 굳이 무리 said now tell me something about your faith 요기 였다니 couple was uncomfortable I usually don't I usually don't talk about such things with people I I only known a few minutes 요기 였다니 dead I'm dying 무리 said 무리 said peering over his glasses I don't have a lot of time here 요기 였다니 couple and left alright faith he quoted a passage from Marcus Aurelius something he felt strongly about Marie nodded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는게 굉장히 도움되고요 1분 복습을 자주 하시는 분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삶을 끝내는 것이지 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울려주는 멋진 명언 death ends a life not a relationship 오늘은 23번째 시간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책 다들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고 이렇게 보는 커다란 돋보기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글자가 작으신 분은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원서를 읽는 기쁨 계속해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 시간 봬요 여기Track 2 2 2 1